인스타가 패치됐나봐 그러게 3명이 되네 3명도 되더라고 오 신기하네 아 진짜 이거 라디오 하는 거 같고 좋네요 아 진짜요? 저 망치 같은 거 거꾸로 매달아 놓은 건 뭔가요? 아니 이거 마이크 아니 이거 뭐해요? 아까부터 그걸로 DJ도 봤는데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이버에서, 그 NOW에서도 쓰셨잖아요 그 마이크입니다 아 그 마이크예요? 왜 망치를 거꾸로 매달라 놓고 아 이거 마이크입니다 망치가 아니라 아 개웃기네 아니 이게 야 이거 그럼 4명도 돼? 그건 모르겠어 그 혹시 저 천장은 뭐죠? 아 천장은 오늘 얼굴에 뭐 나셨다고 네 지금 사춘기라 지금 얼굴에 뭐가 나거든요 아 사춘기가 지금 왔어요? 그런가봐요 네 요즘 대단히 물어봤더니 사춘기래 얼굴도 빨개지고 뭐 망치와 천장과 하고 있네요 근데 본인 뭐 침대에요? 아 저는 지금 휴지 속에 파묻혀 있어요 어디에요 거기? 뭐 어디, 여기 휴지에요 휴지 휴지와 망치와 아 근데 진짜 누워있네 저 분 되게 편하게 눕방 하시네 내일 또 아침에 나가야 돼가지고 아 맞네 제가 지금 스케줄 갔다와서 페스티벌 갔다와서 아침에 나가야 돼서 이제 네 네네 잘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집이구나 응 지웠죠 시도는 웬일로 작업실이에요? 무슨 웬일로입니까? 주말에 거의 있는 걸 못 봤는데 아 무슨 소리세요? 제가 거의 항상 여기 뒷팀입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 그루블링 골목대장이에요 야 골목대장 지금 엄마 골목에 불 다 끄고 다닌다고요 역시 골목대장이라 망치로 들고 다니는군 야 근데 나 이거 그게 렉 걸렸나봐 왜 그 사람 그 안 올라와 댓글이 너가 손을 올려야 돼 뭘 올려? 손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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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돼 그 그 없어 이게 세 명이서 하니까 확실히 렉이 있네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어? 다 잘 되세요? 네 잘 돼요 아 그래요? 아 저 이 티빈 안 보여드려야겠다 뭘 보여준다고? 아니 저의 신발이에요 슬리퍼 뭐냐? 슬리퍼를 왜 슬리퍼를 왜 보여요? 발이에요 이거 아 오 야 잠옷이랑 슬리퍼 깔맞추네 네 네 맞췄어요 좀 어때요? 멋있나요? 진짜 진짜 이게 뭐야 아 이거 방송이 진행되는 거 맞죠?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너의 그 잠옷을 네 되게 따뜻해요 이거는 아주 제대로 된 사람이 없네요 지금 네? 망치랑 휴지랑 신발이 많이 있고 방송 아니 그 와중에 저 마이크 컨셉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빼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쥬도가 제일 멋있네 되게 쥬도 쥬도 되게 잘생겨지지 않았어요? 네 오늘 메이크업 한 겁니다 쥬도 쥬도 멋있어 맞아 멋있어졌어 아 칭찬 지옥인가요? 아 잘생겨졌어 쥬전 쥬전 세진리의 3대 회장 김라비입니다 아 나 댓글이 못 보니까 답답해 여러분 정의롭게 사셔야 합니다 뭔 컨셉이세요? 안 받냐? 뭔데? 혹시 그 거기 지옥에서 아 지옥 방송하는 BJ 아니세요? BJ? 아 저요? 아 나 지효가 아직 못닿는데 웹툰 봤어 아 그래? 아 아무 말도 안했는데 아 그래라니 그니까 지금 약간은 근데 지금 속도가 다르네 아 근데 이거 되게 소통이 스티키타카가 안 되네 근데 뭐라고요? 야 소통 안 된다 야 이씨 가나요? 끊어 아 가는거야? 잘 들려요 네 너무 잘 들려요 통신이 거기 시도 네 방송 문제인거 같은데? 아닙니다 저 여기 파이오지로 아주 잘 터지고 있습니다 야 간다 잘자 야 나도 갈래 어 너도 쉬어 오늘 게스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퇴장 좀 나 강태 좀 아니 본인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나가요? 그냥 라이브를 끄면 됩니다 편집 좀 해주세요 네 여기 편집자 라이브를 나가면 돼? 네 나가시면 돼요 나가기 싫은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네가 나를 X표 쳐주면 돼 나 안 보이는데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인스타 초보들의 아 됐다 네 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또 약 5분 뒤에 종료될 거고 약 5분 뒤에 종료될 거고 어 네 라비와 콜드베이는 같습니다 여기는 그루블린 회사고요 라비는 집에 있고 콜드베이도 집에 있습니다 콜드베이도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거 보고 천천히 저도 망치 저리 가고 망치 저리 있다가 가야죠 폭풍이었죠 나름 재밌었습니다 잘 자요 시도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잘 자요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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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이크 좋은 겁니다 나름 그만 먹고 산 건데 귀엽지 않나요? 망치라니 티키타카가 안 되었던 방송 딜레이로 인해 비어있는 오디오를 노래로 살짝 채워보고 처음에 컨셉은 라디오였는데 게스트분들을 초대했는데 딜레이가 생겨서 마이크 이쁘다고요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 한 번만 해줘요 DJ의 필수코스 오케이 잠깐만 근데 이게 담백해야 좀 느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볼게요 잘 자요 아 다시 다시 이거 아니다 잘 자요 잘 자요 죄송합니다 연습 좀 해볼게요 잘 자요는 좀 어렵네요 잘 자요 잘..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그럼 연습 좀 해볼게요 제가 잘 자요를 해볼일이 별로 없어서 근데까지 좋네요 아 쑥스럽군 아 반말로 해라고 잘자 아 나 못하겠어 아 소리반 공기반 오케이 아 주무세요 뭐해요 주무세요는 약간 소리반 공기반 잘자 안되는데요 잘자요 잘자요 아 이거 어렵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지금 생각보다 라디오 톤 만들기 어렵습니다 잘 못잘 것 같다 아 어렵네 근데 그런건 할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지금 약간 목소리 바뀐거 들리시죠 약간 라디오 톤이라고 할까요 좀 소리가 좀 줄어들고 공기가 좀 더 나오는 그런 라디오 톤은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 그럼 이대로 해볼게요 잘자요 어 이거네 잘자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 시도의 느낌표 오신 여러분들 이제 벌써 어 인사할 시간이 됐어요 음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연말이잖아요 어 이불킥 하시겠다고요? 안 할게요 아 진짜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 어 몰입했었는데 어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 음 음 이제 가야죠 저희 지금 벌써 90분 가까이 했어요 저 90분 딱 되면 갈거에요 라디오도 그 그 못 넘어가잖아요 시간 딱 그 시간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도 딱 90분 채우면 갈겁니다 90분 정도면 한 3부 정도 한거네요 한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어 너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 공연 보러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이렇게 소통 많이 하면서 팬분들이랑 혹은 여러분들 모두랑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 많이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어 내년에는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년까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이제 네 잘 자요 이거 하기 전에 영어권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어 어 Thank you for coming today I mean 어 퍼포먼스 or this live and 너무 짧아졌어 I hope you guys I hope you guys I hope you guys in health and 음 어 stay healthy and eat well 어 어 어 어렵다 I I I have a plan to uh something something what about that I have I have a plan 음 I have a plan plan to see you more and to next year uh on next year yeah so hope you guys uh please looking for look uh please look forward to me on next year take it slow boy good job with your English finally I can understand something yeah it's getting done and I'm trying to um speak well in English you know ending meant like radio so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watching and I gotta go and have a good night have a good day have a good yeah evening whatever yo 가볼게요 마지막이 좀 힘드네요 ND 어쨌든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들 잘 자고 한시니까 이거 칠리는 음이야? 아닌가? 칠소 왔나? 어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몰려왔지? 오답률 또 와 오고 잘 자요 명 했네 담유아 잘 자 잘 자요 bye I gotta go have a good night have a good day got a good night which is a bit of a day ours used to Costa as who as you 감사합니다.